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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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설은 잘 보내셨어요? 네. 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밖에서 찾지 말고 이제 마음에서 찾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저도 여기서 이제 보통 마음보다 대상이 중요하다 아 참 대상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불교에서는 이제 그 어떤 바깥세상 또는 대상은 우리가 바꾸는데 좀 한계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내 마음을 바꿔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게 이제 주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제 대상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대상이 중요하지 않다 대상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체 유심조 모든 것 다 마음이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바깥 대상보다도 그냥 마음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대상은 그렇게 객관적인 이런 세상 대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대상입니다 대상이 대상을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상 자체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통제하거나 제어하거나 이런 거는 분명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지만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통해서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또 우리 마음에서 그런 대상과 접촉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번뇌를 그 줄여주고 또 그게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분명히 이제 외적인 대상 보다는 그 대상을 분별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원초적인 지혜죠 원초적인 거죠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화가 안 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대상보다는 마음이 더 1차적인 원인이라는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상이라는 거를 너무 무의미하다 대상은 또 간과해도 된다 이렇게 또 이해하다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간관계 같은 경우는 내 마음에 번뇌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또 항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상대의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또 이렇게 살펴서 그게 이제 적절하게 상대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고 또 이야기를 하는 또는 행동을 하는 이런 게 또 아주 중요한데 이런 게 좀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뭐 나만 나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이제 가거나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좀 소홀히 되기가 쉽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상 마음이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맞지만 또 이 대상이라는 건 접촉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우리 감각 기능과 대상이 대상이 만나면서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는 이걸 접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접촉에 있어서 가장 마음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조건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처음에 이제 이런 수행에 자기 내면의 힘이 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대상의 역량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부처님이나 그런 되게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면 그것도 대상이잖아요 일종의 그 대상의 역량을 받아서 우리가 또 수행에 입문하기도 하고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되게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물이 들어서 굉장히 그친 삶을 살게 되거나 해로 아주 뭐 뭐랄까 세상에 좀 해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우를 만나냐 선우를 만나냐에 따라서도 우리 마음의 역량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생계 위험을 받는다 이것도 하나의 환경이고 대상이잖아요 그런게 또 우리 삶에 주는 역량도 되게 크고 요즘 또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이 일어난 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엄청나게 거기서 많은 역량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요즘 뭐 기후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 우리 모두가 역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런 대상을 극복해야 되고 그 대상을 대상의 이제 대상을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바꾸므로서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건 불가능한데 그렇지만 이제 이런 대상의 중요성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간과하게 되면 이런게 어떤 관계성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와 남의 관계 나와 세상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해야지 이런 거 다 떼어놓고 독립적인 나라는 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죠 부처님께서 연기라는 가르침도 다 서로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타인의 의지에서 또 내 마음이 일어나고 이제 세상과 의지에서 내 마음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대상의 역량을 받지 않을 만큼 굳건한 자기 마음 상태가 되면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없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대상의 역량을 많이 받게 되고 또 특히나 인간관계 같은 데서는 어 내가 내 마음은 뭐 번뇌가 없고 의도가 순수하다 해도 그것이 또 타인에게 미치는 역량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이해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대상을 잘 이해하면 그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의 번뇌가 사라질 수 있죠 그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쉽게 라기보다 가장 깊이 있는 이야기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뭐라 그랬어요 다섯 무덕이 그죠 물질과 정신이라 그랬고 그 물질과 정신은 조건 따라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 이런 이해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번뇌가 놓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세상 또는 대상에 대한 통찰 이해를 통해서 우리 마음도 정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저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대념 측에 보면 그냥 자기 마음만 살피면 된다 이렇게 법문을 하지 않으시고 그 대념 측에 보면 이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머문다 이렇게 하시면서 항상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문다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문다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념 측에 이제 나오는 구절인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이제 나 자신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밖으로 또 관찰하고 또 안팎으로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관찰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안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오온과 바깥에 있는 다른 대상들 그러니까 다른 존재의 오온 이것을 같이 이해해야 그것도 관계성까지 이해를 해야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왜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라고 이야기했는가 그거하고 그럼 안은 뭐고 밖은 뭐고 밖을 관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할 때 안은 기본적으로 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 이렇게 사념철을 이야기할 때 사념철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제 오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물질과 정신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자기 자신의 오온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쵸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자신의 오온을 물질과 지금 내 의식과 그 의식이 의지하고 있는 몸 이 두 가지가 이제 안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나 자신을 관찰 이 말이겠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는 이제 관념 우리가 세속적인 그냥 뭐 통상적으로 서로 이해하기 위해선 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의 본질은 뭐라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온이다. 그래서 나 안으로 나의 자신의 오온을 관찰해라. 나라고 생각하는 그 본질 실상인 오온을 관찰하는 거다. 그런데 사실 안으로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제 자기 자신의 몸 특히 이제 물질적인 건 그래도 이제 타인에 대해서도 관찰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확하게 가능한데 그런데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자기 내면은 내가 이제 알아차림에 힘이 있으면 자기 내면을 관찰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의 정확하게 관찰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인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어때요? 다른 사람 마음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부처님처럼 타심통이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는 스스로 관찰만 주의가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을 알아차림을 정확히 한다면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몸의 변화나 또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섬세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이런 수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몸과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을 관찰함으로써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밖으로는 이걸로 법답게 추론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듯이 다른 존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마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선의 안으로 관찰해라. 자기에게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수행 이게 이제 우리가 사념처 수행에서 또는 알아차림을 하는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나는 오온이고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관념적인 접근이고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부처님께서 가이드를 해주신 거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이해가 생기려면 실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실제 나한테서 어떤 마음들이 오가는지 이 마음이 또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또 나한테 이런 장애가 일어나면 이 장애가 내 마음을 어떻게 뒤흔들어서 괴롭게 만드는지 또 이것이 사라진 마음 상태가 얼마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고요하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경험들이 자꾸 쌓여야 그게 실질적인 실제로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그거는 이제 실전적인 통찰이거든요. 그냥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이론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에 대한 통찰이 점점 쌓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하면은 자기 몸에 대해서 이제 좀 자기 몸이 어떨 때 뭐 평소에 몰랐던 아픈 데도 생기고 어디가 안 좋다는 거 몸에 뭐 어느 부분이 좀 통증이 많다 이러면 자기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발견하고 또 굳어있는 거 앉아있다 보면 아픈 데가 생기니까요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몸의 변화도 관찰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자기 마음의 마음을 관찰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처음에 수행에 접근하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좀 왜곡되어 있고 꼬여 있고 엉켜 있는 이게 다 뭐 때문에 이렇게 엉켜 있고 막 왜곡되고 꼬여 있겠어요? 번뇌 때문이겠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뭔가 욕망이나 집착이나 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 꼬이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알아차리고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노력을 계속 할까녀의 수행을 하면은 거죠. 장애를 알아차린 다음에 그 장애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이제 노력을 하게 되면 이제 점점 탐욕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같은 게 좀 놓아지고 성냄도 놓아지고 해태혼침, 덜뜸, 후회, 의심 같은 게 점점 놓아지면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자기 눈으로 생생하게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런 걸 이제 관찰하다 보면은 오히려 수행하기 전에는 막 이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번뇌가 많고 왜 저걸 막 매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막 이렇게 되게 이제 불만이 많고 이런데 자기가 이제 이런 자기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애쓰다 보면 사실 이 번뇌를 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관념적으로 하는 거 하고 실제 자기가 해보면 자기한테 있는 그런 욕망이라든가 화라든가 이런 걸 버리는 게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또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일어나고 이렇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런 걸 직접 관찰하면서 자기 자신의 번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관념적으로 장애를 이해한 게 아니라 장애가 실제 일어나서 그게 우리 마음에 어떤 역량을 주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버려지고 이런 과정들을 생생하게 파악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실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번뇌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타인에게 관대합니다. 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막 이론으로만 접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나란에 대한 그림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이 그런 과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어떤 그 사이의 그 과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니 죽어 왜 화가 해롭다는데 안 버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해보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또 이게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좋은 방법을 자꾸 찾아 나가다 보면 이제 버려지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실수하고 또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는 거를 기다려주는 마음도 생기거든요. 그 사람은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이게 안으로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면 타인도 이제 결국은 수행하려고 하면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이제 관찰하는 것이 그거를 관찰하는 것 자기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이거를 아는 것이 나중에 이제 밖으로 관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 타인은 사실 짐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이 가장 이제 우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만 기울인다면 그래서 첫째 이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장애가 일어나는지를 계속 관찰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욕망에 노출되어 있고 어떤 성냄이 있고 어떤 어리석음이 있고 이런 거를 계속 보고 그걸 극복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장애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도 또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장애가 일어나는 구조를 파악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화가 일어나는 데는 그 뒤에 또 내가 뭔가 집착하는 게 이렇게 이걸 거머쥐고 있으니까 이게 화가 났구나. 보통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애착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화가 훨씬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느낄 거예요. 주로 가족 뭐 또 자식 이런 데 화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뭘 하든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이제 애착이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자기에게 어떤 장애가 있고 그 장애이면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괴로움들이 일어나 화가 주로 이제 화를 통해서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거기엔 또 어떤 집착을 내가 하고 있고 이 집착을 집착은 또 왜 일어나느냐 하면 어리석어서 일어난다고 부처님께서 보신 거거든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걸 사라지지 말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라지지 말라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를 사라지지 영원하다고 착각하면서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뇌 구조를 자기 번뇌 구조를 잘 파악하게 되게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장애라든가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생기는 그런 지혜 또 지혜로 인해서 생기는 사티 바른 기억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마음이 자기가 어떻게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거에 대한 경험들이 점차 쌓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면서 이렇게 생기면 또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장애는 이제 괴로우니까 이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장애가 버려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이런 깨달음의 구성요소라고 하는 이제 이런 유익한 법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건 또 세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너무 좋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대상이거든요. 막 고생하다가 이제 맨날 그 저 뭐고 쓰레기통만 뒤지가 먹다가 이제 잘 차려진 밥을 먹으면 얼마나 이게 만족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 그럼 이런 것만 누리고 살아도 괜찮겠다. 이러면서 또 여기에 애착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애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이제 특히 깨달음이 이제 우리가 선법이 생기고 깨달음의 구성요소 같은 게 생기면 지혜나 자배의심 이런 게 생기면 이것조차도 사실은 오원이잖아요. 그죠? 오원에 한하고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익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서 개발해야 되지만 이게 메이고 얽메이고 집착하는 건 또 다른 장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알면 이제 이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개발하지만 메이지 않고 개발하는 그런 또 마음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얻어지는 통찰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보면 이제 이 장애가 버려지고 나서 깨달음의 구성요소 이제 선법이 생기는 그 단계에 이르면 보통은 보면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원래 가야 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안주하다 보면 또 이게 사견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 자만도 생기고 이러면서 또 역길로 새는 그런 식의 수행이 이제 오히려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괴로움이 많이 생기는 이게 사실 이제 그 이런 수행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런 행복에 안주하다 보면 이제 다른 게 하기 싫어지는 그런 또 그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냥 그 행복에 절기기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냥 그런 부작용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그게 뭐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찰함으로써 이제 자신에 대한 그 나라는 존재가 결국은 다섯 무더기일 뿐이라는 거 물질과 정신일 뿐이라는 거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고 이거는 정확히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관점적인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거를 다 보고 이것이 장애가 일어나서 어떻게 사라지고 또 이 과정에서 지혜가 어떻게 작용해서 어떻게 이 장애가 사라지는 과정인지 또 지혜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산매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행에 대한 정말 이제야 그 실제 경험을 통한 확신 같은 게 생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심이 생깁니다. 이런 걸 이제 수행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 안으로 먼저 관찰을 해서 나라는 존재가 결국은 다섯 무더기고 다섯 무더기 중에서도 우리가 수상행식이라고 할 때 행원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장애나 깨달음의 구성요소 이런 건 다 이제 오원 중에 하나잖아요. 행원에 들어간단 말이죠. 형성 무더기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정말 이거는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고 내 거라고 할 만한 건 없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어떤 장애 욕망이나 성냄이나 해태온침이나 들뜨물 의심 이런 게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괴롭게 작동되더라. 이런 작용이 있다. 그리고 이게 버려진 상태 그러니까 뭐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이건 산매하고 관계있죠. 이런 산매 산매가 일어나거나 또는 지혜가 생기거나 바른 기억이 생기거나 이러면 우리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고여해지면서 이게 우리가 향상으로 인도하고 괴로움이 소멸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이스는 이제 정말 이건 형성됐기 때문에 오온이고 형성됐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변화하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 장애는 해로운 작용을 하고 이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유익한 작용을 한다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장애는 버리고 이제 유익한 건 개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제 오온이고 이제 그 중에서 장애는 해로운 작용이 있고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유익한 작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 이게 또 밖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결국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존재의 본질은 똑같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나 타인이나 그냥 이게 이제 계속 어떤 자기가 만들어진 업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지혜의 차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형성된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 이런 거에서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타인에 대해 이제 타인이나 바깥의 대상 세상이나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해가 이제 이루어질 수 관찰을 통해서 그런데 이때 관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몸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의 마음이 대한 통찰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도 이제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 내 번뇌가 이렇게 작동되듯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작동될 것이다 하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법다운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법답게 추론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건 직접적으로 그거를 이제 타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일어난 마음을 그냥 기억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혜의 정도가 지혜가 예리할수록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른 존재 밖으로 관찰한다는 거는 이제 다른 존재나 세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다른 존재의 다섯 무더기는 사실은 100%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법답게 추론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나 그런 아주 뛰어난 수행자들은 타심통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신통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정이 아주 깊고 적어도 이제 3개 4선정 이상을 닦아서 무색게까지 다 닦은 다음에 이제 신통을 개발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신통을 개발하면 다른 사람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건 아무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보통 그 타인을 관찰할 때는 다른 사람의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내가 번뇌가 또는 장애가 일어나거나 내 마음에서 이제 그런 장애나 깨달음 요소가 일어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다는 걸 알면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도 그걸 우리가 법답게 추론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법답게 추론하는 거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알잖아요 화가 났을 때 어떤 모습이라는 거 집착에 빠졌을 때 어떤 모습 누가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아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또는 집착에 빠졌고 의심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어느 정도 추론은 할 수 있단 말이죠 법답게 그리고 또 그것이 놓아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추론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관찰할 때는 이제 관찰은 어느 정도 이제 대체로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맞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자기 견해가 개입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보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밖으로 관찰하는 특히 다른 존재에 대해서 관찰할 때는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직관력 이런 게 좀 생기고 자기가 이제 통찰하는 것이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 타인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평가하고 쉽게 그냥 막 단정해버리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처님께서도 안고 따라니까 해보면 미가살라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미가살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아버지하고 삼촌 두 분이 계셨는데 이제 아버지는 개를 참 잘 지키고 삼촌은 부부 생활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죽어서 부처님께서 둘 다 도설천에 태어났다 죽어서 어디 태어났습니까? 이라니까 도설천에 태어났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살라라는 이 여인이 아니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청정범행을 잘 지키고 삼촌은 청정범행도 안 지켰는데 어떻게 똑같은데 태어나냐 하고 막 불만을 가지면서 투덜투덜한 거예요 부처님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청정범행을 지킨 사람은 개의 기능 그러니까 개는 되게 뛰어났지만 지혜가 좀 약했다 근데 이 반대 삼촌은 개는 좀 약간 약했지만 이제 지혜가 훨씬 뛰어났다 그리고 수다원이나 사다함 두 분 다 사다함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나함이 되면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벌어지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다원이나 사다함까지는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완전히 그게 이제 빠져서 하는 그런 식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그 한 사람은 지혜의 바람 지혜의 기능이 뛰어나고 개의 기능은 좀 약하지만 지혜의 기능이 뛰어났고 또 한 사람은 개의 기능은 강하지만 지혜가 좀 약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이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안한 존재한테 이야기하느냐 하면 안한다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인간을 평가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라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는 파멸한다 안한다여 나와 같은 사람이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이제 평가를 아예 하지 말라 이런 의미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뜻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아는 거는 그래서 또 이거 말고도 다른 데 보면은 우리도 세속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알려면은 적어도 사계절을 다 봐야 된다 뭐 좀 오래 두고 오래 지켜봐야 그 사람을 알지 잠깐 봐갖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만 갖고는 알기 어렵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평가 사람을 아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사람의 지금 드러난 모습밖에 모르지 그 사람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아왔는지 이런 걸 알기가 어렵잖아요 본인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그걸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보는 건 그 사람의 많은 모습 중에 일부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밖으로 관찰할 때 그거를 너무 쉽게 그냥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아까 우리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은 다 뭐라 그랬어요 조건에서 생긴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것도 사실 지금 내가 있는 조건 정도에서 판단하는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다 알고 판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이거는 그 현재 드러나는 그 모습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의식의 흐름 중에 항나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화가 났을 때 일어나는 마음하고 내가 마음이 되게 평온하고 기분 좋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대개 막 컨디션이 안 좋거나 화가 날 때는 대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잠깐 화가 났을 때 드러난 그 모습만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은 상당히 오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우리가 무상고 무한하는 조건에서 형성됐다는 현재 드러나는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변해가는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그 상대를 판단할 때도 좀 너무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게 현재 조건에서 일어나는 마음일 뿐이다 저게 전체로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장애나 이런 것도 나와 동일시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현재 내 모습인 거지 그게 나의 전체는 아니다 말이죠 물론 그걸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그걸로 확정적으로 생각해버리면 이게 사람을 판단할 때 오류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할 때 안으로 관찰하는 건 자기 거니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고 자기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기 역사를 보고 역사도 알고 있고 이러니까 이건 좀 자기는 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타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내가 현재 드러나는 모습이 내 전부가 아니듯이 타인에게도 현재 드러난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보고 그 사람을 볼 때 좀 더 이렇게 멀리 보고 좀 오래 지켜보고 그거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게 기본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서 일어나는 번뇌가 이렇듯이 상대에게도 이제 상대가 장애가 일어나서 화가 나서 그때 이렇게 하는 행동 속에서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나도 화가 나면 저런 모습이 되겠다 하고 이렇게 거울처럼 이제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반면 교사라고 그러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계기도 된다 이거예요 타인을 관찰함으로써 또 타인이 대개 이렇게 수행도 잘하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이런 건 나도 좀 개발해야 되겠구나 하고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으로 밖으로 관찰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내 모습이 잘 안 보이던 것을 나는 너무 습관적으로 일으키는 건 잘 안 보이다가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걸 다시 발견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이제 밖으로 관찰하는 의미의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또 원론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번뇌도 있지만 타인에 대한 번뇌도 다른 존재에 대한 번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존재의 속성이 결국은 저것도 보면은 나라는 존재도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그것이 조건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변하기 말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통찰이 있다면 타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저것도 지금 저 사람의 모습도 그냥 오온이 일어나는 그 중에서 장애가 일어날 뿐이고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그게 그 사람이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실체화하지 않겠죠 그렇게 보므로서 이제 타인에 대한 이해도 나와 내가 자신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같이 법답게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타인에 대해서 이제 되게 화가 나거나 뭔가 집착을 하다가도 그 마음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런 게 놓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우리가 되게 애착하는 사람도 결국은 저 존재의 본질도 오온이고 정말 이렇게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고 그냥 우리가 인연이 돼서 서로가 관계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면 조금 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면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해가 깊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관계도 훨씬 편해지고 좀 더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 훨씬 잘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타인을 이제 어떤 단편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동일시하지 않으면 타인에 대해서 훨씬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대해질 수 있고 또 좀 더 자비로워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서 좀 보이는 안 좋은 모습을 너무 이제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실체화하다 보면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을 실체화해서 그 사람의 선입견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관계가 되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우리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들 자기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런 부족한 면들 안 좋은 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겠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오원도 관찰하고 밖에 다른 존재 그리고 뭐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특히 이제 생명이 없는 것들은 물질의 영역이니까 그런 것들도 다 형성된 것이고 변하기 마련이라는 걸 이해하면 우리가 뭐 더운 것도 뭐 어떤 지구가 공존을 하다 보면 위치에 따라서 올 수 있고 우리 그 나름대로의 조건에서 변화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렇게 수용하면서 그걸 참 인욕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일으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저항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과 또 특히나 이제 우리가 괴로움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인간관계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존재도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도 더 잘 생기거든요 이 그냥 번뇌 속성이 그런 거예요 이제 사람이 나쁘다기보다 이 번뇌가 작용하면 이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번뇌가 작용한 거고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다 아란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면 타인을 볼 때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안으로 밖으로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나 자의심이 많아지면 그게 밖에 다른 대상을 대할 때도 같은 메커니즘에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으로 밖으로 관찰하고 때로는 이제 자기 내면을 관찰하고 때로는 밖으로 관찰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할 때는 내 마음을 관찰하다가 또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교대하면서 또 관찰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이제 안으로 밖으로 관찰하는 건 주로 이제 관계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안으로도 관찰하고 밖으로 관찰하고 앙파쿠로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어릴 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태어나서 부모님과 가족 학교 뭐 이런 데서 다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사람은 홀로 독불장군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영기라는 말 자체가 그 빠띠자 사무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빠띠자라는 말이 의지하다는 뜻이거든요 다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영향을 받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 거지 홀로 독불장군처럼 외부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게 있다면 이건 자아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 영향을 받고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앙과 밖을 관찰하다 보면 앙파쿠로 서로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와 대상과의 관계를 이해 안팎이라는 게 이제 나를 관찰하고 바깥의 대상과의 관찰하다 보면 이 나와 대상 세상과의 관계 또 특히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작용과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번뇌를 많이 일으키는 행동이고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상대를 잘 배려하면서 번뇌를 줄일 수 있는 행동이다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번뇌를 예방할 수 있게 되고 그 번뇌를 버리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앙파쿠로 관찰한다는 것은 이제 좀 상호관계 있잖아요 나와 남의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보통 그냥 뭐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도 자기애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에만 하면서 이게 상대의 이 말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 내가 한 말에 의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걸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앙파쿠로 그런 걸 관찰하다 보면 이 관계성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앞에서 설명했던 거하고 또 약간 중복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타인이 하는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통해서 아 정말 이게 나라고 하는 고정불변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주변의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 생기겠죠 그래서 먼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으로 밖으로 이거는 이제 나라는 존재하고 다른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였다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이제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은 보면 내가 만약에 내가 하는 행위 중에서 말이나 행동 중에 만약에 이제 그런 장애가 있을 때 하면은 그게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나면 주변 사람들을 이제 불편하게 만들고 그친 말을 쏟아낼 수도 있고 또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내가 이제 집착이 많고 이러면 이제 내 욕심에 따라서 뭔가 행동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내 마음에서 스스로 관찰해서 일단은 이제 안팎으로 관찰을 한다는 게 내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는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지 그죠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말을 할 때 내 마음에서 만약에 그런 번뇌가 있다면 그러니까 욕심으로 한다거나 자만으로 한다거나 또 화가 있는 마음 상태에서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멈춰야 되는 거죠 돌아보고 아 이거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뭔가 행동을 했을 때는 이게 나도 괴롭게 하고 분명히 나도 후회하게 되거든요 나도 괴롭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마음을 잘 볼 줄 아는 사람은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 돌아보는 자기 마음 상태를 좀 알아차리고 하게 되면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데 그래도 이런 방향을 알고 이걸 알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한 번이라도 자기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이제 타인에게 주는 나쁜 역량을 줄일 수가 있고 또 그게 타인에게 주는 나쁜 역량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런 또 번뇌가 작동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번뇌는 마음에서 번뇌야 사실 아단이 되기 전까지는 불쑥불쑥 일어나는데 그거를 말과 행동으로 옮기면 훨씬 더 번뇌가 거칠어지고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미연에 그걸 방지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한다 자기가 있는 마음으로 뭔가 말과 행동을 한다 싶으면 알아차려서 멈추는 하지 않고 좀 마음이 번뇌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말과 행동을 하는 쪽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지혜로운 사람과 우리가 요령이 있는 사람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합니다 요령이 있는 사람은 저질러 놓고 잘 빠져나오는 사람 일단 뭐 뭐가 뭔지 모르는데 잘 저질러 놓고 이렇게 어찌어찌해가 빠져나오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미리 예방해서 안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볼 줄 아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수행을 기피하면 기피할수록 그런 거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이런 행위나 말을 했을 때 이것이 내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파장을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자기 마음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 멈추라 하지 말라 멈추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거고요 일단 번뇌가 마음을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 파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번뇌가 그런 장애 없고 마음이 내가 순수하고 좋은 의도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남에게 이야기하는 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면 남이 별로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괜히 하면 간섭이 되고 괜히 이제 그 사람이 불쾌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애를 써서 막 번뇌를 벌려고 하는데 막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옆에서 너 왜 자꾸 번뇌 이렇게 괜히 노력하는데 한마디 하면 더 하기 싫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와서 갑자기 왜 공부하느라고 막 잔소리하면 하기 싫고 이런 게 기분 나쁘거든요 본인도 스스로 시행착화하면서 이제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그 뭐랄까 권리가 있어요 자기도 실수할 권리도 있고 실수할 그 그건 자기 삶이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할 것도 있는데 물론 이제 스승의 스승이나 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냥 막연히 옆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 상대에게 신뢰일 수도 있거든요 상대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모르면서 자기 마음으로 먼저 상대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조언을 하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게 상대에게는 이건 관계성을 모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하는 게 옳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그게 일단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랬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는 일단 입을 다물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이고 옳은 거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게 옳은 일이라 옳고 바른 거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누가 정말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게 부처님이 보시기에도 전생의 업으로서 그런 거라고 만약에 봤다 칩시다 그런데 가서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듣는 사람이 그럴 때는 먼저 그 사람 마음을 이해시켜주고 좀 위로해 주고 안정시켜주는 게 더 우선이지 그런 아무리 그게 만약에 설사 사실이 하다도 그런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제 번뇌가 없고 사실이 옳다 하더라도 그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지 않게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번뇌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상대가 또 막 되게 반응을 화를 내거나 이러면 또 그게 또 나한테도 파장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게 일단 사실이고 상대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돼요 상대에게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적절한 때인지 아닌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중에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를 살펴서 하라 이렇게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자꾸 이제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자기 생각만 하기보다 이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니까 그 관계 속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를 해서 해야 이게 이제 상대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진짜 이익이 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마음에 번뇌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게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이제 상대도 그런 걸 충분히 알거든요 나를 참 배려하고 있구나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말들도 잘하고 또 이 수행하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특별히 상대가 요청하지 않을 때 이제 내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너무 앞서서 이렇게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알려주려고 하고 이런 게 오히려 상대에게 좀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제 특히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네 가지 이렇게 어리다고 깔보면 안 되는 게 있다 그러죠 수행자 그 사람이 아라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라아에 대놓고 괜히 수행 이야기 하다가 보면 되게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독사 독사도 어리다고 까불다가 독사도 독이 있으니까 뭐 그럼 불씨도 작다고 방심하면 큰 불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태자거든요 태자가 어리다고 까불다 보면 왕이 되면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중에 이제 수행자가 들어갑니다 수행자들은 상호 존중이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또 나중에 변할 그 사람이 아라아인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호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으면 또 타인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 다른 사람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같이 있던 도반이 막 수행을 잘하는 거 보면 아 나도 좀 더 자극받아 갖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근원적으로는 내 마음이 중요하지만 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그 관계를 잘 이해하면 내 마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익하다 관계를 무시하고 내 마음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마음만 챙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조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현재 내 마음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주변 조건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데 조건에 대한 이해는 없이 내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주변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자기 번뇌를 많이 일으키는 조건이 될 수 일으키게 만드는 요건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과 밖으로 어떤 관계 어떤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런 관계를 적절하게 잘 대응해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잘 대처하는 그런 힘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우리가 관계 대상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혼자 있고 혼자서 뭔가 혼자 있으면 편하죠 외부 자극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 번뇌가 벌어진 게 아니라 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말고 이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 마음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노하우를 익혀야 된다 물론 이 대상이 너무 복잡하면 아무래도 상황에 휩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절제할 필요는 있거든요 우리가 출가하는 이유도 우리가 물론 세속에 살면서도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이게 세속에서 요구받는 그런 게 너무 많으면 또 거기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은 벗어나는 것이 또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을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오히려 나를 지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나와 남은 서로 다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조건이 된다 이 말에 의지한다는 말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기 마음이 있는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는 이 관계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 대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을수록 내 마음을 지키기가 쉽다 가장 더 1차적인 것은 마음이지만 또 대상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무시하지 마라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 나를 비롯해 모든 세계가 다 다섯 무더기 오온이고 그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한 이런 고승제를 통찰하면 뭐가 벌어집니까 가래가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집성제가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하자면 결국은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오온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가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 나가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세상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나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같이 동반되어야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힘이 있다면 이거 제일 많이 일어나는 번뇌를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계 속에서 주로 번뇌가 가장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지혜와 그런 게 생긴다면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 자기 내면을 닦는고 자기 마음을 닦는 수행이긴 하지만 이 나라는 존재도 결국은 이 세상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인간관계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벌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wenn